오늘 콘서트가 있어서 오늘 샤이니 키가 오거든요. 그리고 또 여러 비티스트들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팬들이 지금 아침부터 10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네요. 티켓 사려고. 오늘 본 행사는 3시 정도부터 VIP 통역 들어가는데 10시에까지 와달라고 한 게 리허설을 두 번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중요하신 VIP들 오시는 만큼 지금 리허설이 많이 중요하니까 어버버버되면 안 되니까 리허설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쉬고 하다가 밥 먹고 3시쯤에 스탠바이 하러 다시 갈게요. 시리킷을 한 번 쭉 돌아봤는데 이번에 되게 잘 지었네요. 딱 다 리모델링을 한 번 했거든요. 퀸시니킨대셔널 컨벤션 센터 여기가 엑시비션 맵이고 여기가 이쁘예요. 여기로 들어가면 정말 다양하게 미스트를 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. K 콜라보레이션, K 푸드, K 웹툰, K 뭐 댕댕댕댕댕 사람 되게 많아요. 지금 딱 10시거든요. 방금 입장 있는데도 밥 먹어요. 여러분 오늘 저의 1일 매니저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자주 등장하네. 자주 등장해서 좀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아빠가 오늘 저 1일 매니저 해주시기로 했거든요. 사진기사 겸 매니저 겸 운전기사. 감사하면서 구경도 하고 직업이 많아요, 제가. 벌써 저희 손에 팔목에 이거 벌써 채워놨거든요. 벌써 표 채워놨거든요. 어디 못 가게. 와, 타이. 태국의 원단으로 만든 작품. 실크도 있고 되게 많네. 예쁘다.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걸 거 아니야. 이거. 그죠? 나무. 그것도 그렇고, 저기 부분. 여기 작품이, 대형 작품이 이렇게 3개나 걸려있어요. 이거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걸 다 만든 거잖아. 태국 사람들이 손 기술이 좋다니까? 아, 이거는, 이건 태국의 원단으로 만든 용이네, 태국의 원단. 실크도 있고 그치, 태국의 실크도 유명하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? 대박. 여기에서는 지금 건강 박람회를 하고 있네요. 헬스 앤 웨스 앱 4. 막 보험회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 같던데? K-푸드 장터에서 이런 거 살 수도 있어요. 싼 가격으로 판매도 해. 아,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사먹어도 되겠다. 역시 빠지지 않는 라면. 미실랭 줘야 돼, 라면. 우리 주민들은 정확하게 아르바이트생 줄 거 아니에요? 그죠? 다 아르바이트생들. led by 육볶 skipping. 콕킹푸드 클라스라서 김밥 나눠 주네. 김밥 무려제국인데 줄봐봐. 대박. 김밥 무려제국. 이 실장! 여기는 케이씨 푸드 케이씨 푸드존 막 기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? 시푸드 관련된 것들 뽁뽁완 그리고 여기도 여기 무대도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행사들, 팬들이 여러분 태국 유명한 연예인인가봐요 여기 팬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하는데 연예인인지는 모르겠어 연예인이 직접 시식 그거 하는 거를 나눠주네 태국 애들이에요 저기도 나오네 한숨호가 온대요 플랜비랑 셰프들이랑 해 아 쟤네들이네 해시태그 해 아까 왔던 애들이 쟤데? 어 쟤네들이네 해시태그 쟤네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아이돌 비스무리하게 만든 애들이 이거 사회기 목소리인데? 어 맞네 어 아니네 오우 어 어유 진짜 가만히 있는거야 그런데 저는데? 어 돌아올 때마다 포즈하고 하지 근데 오오 K컬렉션 이게 다 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모아놨네요 이제 로봇 커피숍이 생겼어요 핏값은 105만 아 저거 클릭만 하는 거네 뭐지? 어떻게 하는 거지? 얘가 그냥 손 역할만 해주는 거야? 사람이 훨씬 빠르겠다 꿀 빼 일단 컵을 뺀다 그리고 저기에다 갖다가 된다 얼음이 나온다 진짜 흘리네 얼음 많이 흘렸네 물을 넣는다 물이 나온다 커피 잡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컵은 사람이 수동으로 닫아야 되네요 얼음도 좀 더 넣고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지치겠어 지금 벌써 지쳤어 지금 얼굴 봐봐 태국 문화부 장관 미니스터 타일랜드 미니스트리의 앞으로 라타몬띠티가 수왕 라타몬띠티가 수왕 와탄아 참 태국 미디오펀 구사장 CEO 공통 미디아 타이 태국 미디오펀 구사장 롱파탄 TMF 태국에도 이게 있더라구요 아까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에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위원회 전시장 한국 콘텐츠 진흥원 낙폭영 매주시간 에이 안전 이놈 이 터란띠티 타일랜드 2023 전시장 툴 진행을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납북연구입니다. 한국콘텐츠진흥원 납북연구는 대한민국 문화체육 관광부 등 총 5개 부처 6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합동 박람회입니다.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문화체육 관광객 오비가 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납북연구입니다. 한국콘텐츠진흥원 납북연구에 6개 기관이 공동체육관을 제곱하는 것입니다. KC Food Zone과 KC Food Z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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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버스 에어신 분입니다 여러분 1시 2시 되셨죠? 네 시윤생님 맞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10시부터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케어하느라고 마지막까지 집에 데려다주시고 기사까지 다 하셔야 돼가지고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도 재미있는 일 했고요 이렇게 한국과 태국과는 문화교로가 더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